이 친구는 어떤 소리날까? 넷 넷 소리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에는 넷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여기서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대표 소리는 끝에 이는 에 티는 합치니까 넷 넷 오케이 하이 그 다음 이 친구는 텐 그렇지 티는 이는 대표 소리 에 에 에는 넷 합치니까 텐 텐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넷 오 그렇지 입모양도 아주 좋았어 이 글자 이름이 뭐지 위 그렇지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위 위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글자 이름이 위니까 가지고 있는 소리는 그 다음 이는 대표 소리 에 티는 합치니까 VET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J 그래서 J는 G E는 대표 소리 에 티는 합치니까 J J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모여서 PEN 그렇지 P는 E는 대표 소리 에 N은 늦 합치니까 PEN PEN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FEN 얘는 FEN 얘는 PEN 소리가 달라요 FEN PEN 넌 좀 조용히 있어라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혼나야 되겠다 그치 옆구리를 꾸욱 눌러서 조용히 시켰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모여서 HEN 그렇지 H는 E는 대표 소리 E N은 넛 합치니까 HEN 그리고 HEN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모여서 SLAD 그렇지 S는 S L은 U E는 E D는 D 합치니까 SLAD SLAD 오케이 이 친구는 모여서 R 그렇지 R은 R E는 대표 소리 D는 D 오케이 합치니까 B B 바드 또 BD 헷갈린거지 오케이 B는 B B E는 E E D는 D D D 맞히니까 bad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오우 눈치 빠른데 bad bad 소리가 달라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굿잡 오늘은 공부하고 나면 짝수 해야 되니까 조금 할거 많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아쉽다시